많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태리뷰 어쿠스틱 타임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생각하면 좋은 결과 없겠지만 많은 생각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이 이제 생길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꼬리에 생각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그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자려고 누우면 그 생각이 더더욱이나 명료해지고 증폭되고 더 뭔가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게 되게 뭔가 창의력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양을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잠들기 전에 쓸데없이 잡생각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 잡생각을 내가 스스로 멈출 수 없다면 내가 창의적이어서 그런갑다 라고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핑계거리라고 핑계거리 삼기 좋지 않나 정말 잘 피해간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진짜 생각을 더 만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명무 씨는 어때요? 생각 좀 자기 전에 생각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자기 전에는 저는 생각을 비우는 편이고요 난 평상시에 생각이 좀 많은 편이에요 평소에 평소에? 네 평소에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피곤할 때가 많아요 좀 상상을 좀 멀리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상상도 멀리하고 하나의 그게 이제 결론이 날 때까지 생각을 엄청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뭐 살 때도 고민도 엄청 많이 하고 생각 많은 편이에요 대신 자기 전에는 모든 생각을 이제 아예 아 그건 되게 좋다 편하다 하루에 그래서 제가 좀 숙면을 취하는 편이거든요 엄청 깊이 자는데 4시간? 4시간 반 밖에 안 자요 하루에 아 그래요? 나폴레옹이네 거의? 아니 그렇진 않고 야 그래요? 아 그거밖에 안 자요? 늙어서 그런가? 아니 잠깐만 근데 진짜 어렸을 때도 그렇게 밖에 안 잤어요? 네 제가 언제부터 했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자고 살지? 늙게 자고 좀 일찍 일어나고 저는 많이 자거든요 저는 평균 취침 시간 생각해보면 7시간 넘어요 저도 그렇게 자시면 좋겠어요 잘 못 자요 그렇게 약간 성격이 맞아가지고 아하하하하하 그거? 자체음성 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이 많은 거는 어쨌든 나쁜 건 아니라고 해요 생각을 그냥 이렇게 또 잘하게 두다 보면 거기서 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명홍씨 아까 뭐 인트로 때 말씀하셨지만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냥 단지 생각만 늘어나는 경우도 당연히 많지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경우도 맞아요 맞아요 확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은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폭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즐기시고 또 거기서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웬일로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했다고 하죠? 아 좋아요 요새 거의 다 폭파시켰는데요 하하하하하하 자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어 PRS SE 어크이스 기타 T502 모델 같이 리뷰 해볼게요 토나리그랑데 시리즈인데요 요게 지금 가격대가 정가가 172만 5천원으로 약간 중고가대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할인을 해도 138만원이니까 이제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요 PRS SE 어크스틱 기타가 어?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시간에 토나리그랑데 제일 첫 시간에 했었던 모델에서 PRS 어크스틱 기타 좀 개과를 한번 했으니까 그거 복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105cm 전장 무게 1.86kg로 좀 가볍네요 두께는 104cm에 구프레 뚜뚤레 78mm 토나리그랑데 쉐입에 상판은 솔리드 시트카스프루스탑 어 그리고 축구판에 피규어드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색감을 굉장히 진하게 마감을 해 놓았고요 사운드가 밝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4개는 마오가니 와이드팬넥 사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의 PRS 디자인드 헤드머신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2.8625mm 너트너비 지판목재는 에보니 지판목재 반지름은 299.974mm 반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스케일은 643mm 20%까지 있고요 피시면 GT1 픽업 에보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무뚝뚝한 아저씨 조금 뭔가 소통 잘하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일까 일단 아저씨긴 할텐데 아저씨일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인네이 좀 화려하죠 인네이가 가보겠습니다 사운드 배율이 점점점 늘어나네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배율이 점점점 늘어나네요 아 이거는 좋은데 맞아요 이거는 사실 아제 느낌이 잘 안나는 되게 정말 나이 알려주기 전에는 아제라고 예측 못하는 동안 느낌의 아제예요 맞아요 오상 좋잖아요 좋아요 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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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SE PRS SE가 지금 20 40 50 이렇게 올라오면서 점점점점 스펙업이 되면서 약간 그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제 진화를 보고 계시네요 하하하하 근데 얘는 아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제라고 할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일단 일단 생소리는 지금까지 기타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네 코어도 든든하고 대음도 충분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렌디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트렌드랑 상관없는 정도의 그냥 좋은 소리라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싱거선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이거 기타 좋아요 좋아요 이건 진짜 좋은데 되게 서글서글하고 인상 좋은 느낌의 청년 맞아요 상견례 프리패스 상 약간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아닌가 아 대박인데 상견례 프리패스다 그런 상 아니에요 엄청 인상 좋고 잘생긴 느낌 맞아요 서글서글하고 좋습니다 근데 앰프톤이 그 전에도 그랬고 다들 약간 베이스나 약간 무거웠거든요 조금 걱정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기존 기타들이랑은 좀 다르네요 볼륨이 크니까 볼륨만 조금만 줄여서 다시 해볼게요 있긴 있어요 조금씩만 내려보죠 미들로우 조금씩만 내려볼게요 이건 잡힌다 좋아요 이건 2040이랑은 완전 다르네요 달라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 차이가 좀 나네요 이게 지금 할인가 기준으로는 사실 20에서 딱 30 몇 만원 정도 올라온 거고 저 같으면 일로 갑니다 저도요 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핑크 사운드 좋대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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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데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에는 기본적인 PRS의 이번에 토나레그랑드 시리즈의 질감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게 개량이 되게 잘 돼서 제가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그 깁슨의 아방가르드 시리즈 개량된 깁슨 사운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남성성의 코어는 살아있는데 굉장히 현대화가 잘 돼있는 그런 느낌 잘 캐치하셨네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운드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2040과는 완전히 다른 연모를 보여주는 이제 더 이상 아저씨라고 부를 수 없는 토나레그랑드의 T502 모델 같이 사운드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저 안녕 들려드릴 건데 이미 발매가 됐습니다 10월달 들어와서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이 순간에는 발매가 아직 안됐고 여러분들이 리뷰를 보시는 그 순간에는 이미 발매가 되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유튜브 링크 있을지 모르겠지요 무책임한 링크 아 다들 휴가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주는 거 아니야 해주세요 나중에라도 올라갈게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발매 네 듣고 올게요 뿅 아니요 너는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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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패스는 했는데 결혼을 안 해. 전문 상견리스트 이런 거 아니야? 손수빈 뜨면 8.9.0. 저는 이거는 토나리 그랑베에서 퍼텐이 좀 터진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좋네요. 왜냐하면 가격이 152로 올라갔으면 뭐 그런가보다 했겠는데 138이면 별로 안 올랐는데 가격이 요만큼 올랐는데 뭔가 퀄리티 귀에 감기는 걸로는 이만큼의 향상이 느껴지거든요. 이 정도면 옆 포인트가 지금 구매하기에 딱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안젤러스 시리즈는 안젤러스 시리즈는 이제 여기 컷어웨이가 들어가요. 컷어웨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모던해질까? 모르겠습니다. 기조를 예측을 못하겠어요. 가격은 AX-22 모델이 109만원 그리고 A-42 모델이 119만원 역시 첫 시간에는 X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트래디셔널 X 브레이싱이고요.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조금 아재, 좀 덜 아재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일단 컷어웨이가 있고 이 바디 자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토나리 그랑베가 주는 감성하고 또 다른 감성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시리즈를 비교해보는 재미로 다음 시간에는 안젤러스 같이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